지금부터 jQuery에서 이벤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예제는 여러분이 jQuery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다루는 것과 아니면 여러분이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이벤트를 다루는 것에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한 코드입니다. 예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퓨어와 jQuery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버튼 모두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경고창을 띄우는 거죠. 그런데 이 퓨어라고 되어 있는 저 버튼은 예,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이벤트 처리고요. 그리고 jQuery라는 이 버튼은 우리가 jQuery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등록한 예제입니다. 자, 코드를 보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id가 퓨어인 element는 어떻게 이벤트를 처리했냐? 자, 우선 target을 찾죠. getElementById를 통해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예전 버전에는 addEventListener라고 하는 표준 API가 없고 attachEvent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작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addEventListener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기능 테스트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아주 길고 장황해졌죠? 그리고 target에 addEventListener의 click이란 이벤트 타입으로 이렇게 핸들러를 지정해서 사용자가 저 버튼을 클릭하면 퓨어가 경고창으로 출력되고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과거 버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역시 퓨어가 출력되도록 하는 예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jQuery로 바꾼다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일단 jQuery에서는 샵 jQuery, 즉 id값이 jQuery인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선택자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이전에 JavaScript를 이용해서 처리했을 때는 이렇게 긴 코드가 필요했지만 jQuery에서는 훨씬 적은 코드로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jQuery가 갖고 있는 API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자, 이 on이라고 하는 API는 내부적으로 그 브라우저가 어떤 브라우저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적당한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코드가 저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jQuery를 이용하게 되면 그냥 on이라고만 안심하고 써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JavaScript를 구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긴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id값이 jQuery인 엘리먼트에 사용자가 클릭을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죠. 자, 어떠세요? jQuery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설치하는 것과 jQuery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차이점이 잘 보이시나요? jQuery를 이용하면 훨씬 더 작은, 적은 코드로 그리고 더 사용자 친화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자는 jQuery를 다루는 개발자를 의미합니다. 더 사용자 친화적인 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벤트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jQuery와 jQuery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업이었고요. 다음 토픽에서는 jQuery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API라고 할 수 있는 o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사용법을 다음 토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